아이고 아이고 장시허는 사람 거장 놔두었을 주거지키라게 인형만경 미식어공 주거지쿠가 주거지쿠가 보게뚜가 바짝 모는지가 석삼이린데 써 지금 예 주거지키 주거지키 하면 주거질 일만 나오주게 말을 하면은 아방아방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주거지키 주거지키 하여도 장시허는 사람들 요새 좀 주거지키 주거지키 하는 것만이 좀 힘들 것 닮아 꼭 미신 말을 하면은 거창하게시리 미신인형 뭐 어디 마을 유지라 우리나라 유지라 유지나마나 요새 양 장시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문도 없고 미식어 양 점포라도 다 돌리젠 미신 세이리어 미식어이여도 물건을 사려오는 사람이 있어사 그 저 물건을 풀먹 이문을 남길건디 이문이랑 마랑 그저 집이 시민 속상하고 장시허먹 문 안열미나 안드카브댄 그디 지킴으로 오란 서무 천방들 문 연 사람들이 한나느다네 임수닭이 거 나가 영 말로 또 섭섭하게 들을 줄 모르지만은 물도 싸고 들고 다 경허는 거여 깨면 코리나 땀은 미신 우리나라뿐만이고 전세계가 힘들고 크는지 뭐 상황이 영전지 어떤 어떤 버텨 사주 미신 뭐 방법이셔 어떤 말이냐기만 물도 싸고 들어 물도 싸고 들어 물도 싸고 들 것도 시간 예약이 있고 쌈인 이제 몇 시간 후민 들태주 들민 몇 시간 후민 쌀태주 그 예약이 있지만은 이거 이거 양 힘든 거 이거 어느새 끝날 산디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이 예약이어서 논한 장시하는 사람들이엉 이거 어려운 사람들이 속이 다 툴고 지금 다 심정들이 녹아가지 아님 수각이 나도 어설 들물 맨들아주 어게 논만 걱정하지 마랑 아 보게뚜가 빈지가 3일이 됐다네도 말을 딴 쪽으로만 막 내보네 3일이면 어심인 어신대로 아방이란 흥의도 거기 사람은 나라도 어설 써야 될 거 아냐 동네 사람도 다 힘들지 장시가 밥도 먹여주고 다 허공 미시가 아방 돈실릴 이성 그저 보게뚜 비어쩔 비어쩔게 비민 빈대로 삽서 공안이에도 유자기 서묻 동네 영이엔 상점들 어떤 의임신고 분한 아이고 그디 저 동카로 뭐 이미 그 식당인 괴개국수하는 아이도 아이고 성님 올레질도 거르멍들 콤보는 드루왕들 미시가 국수라도 먹고 관광객들이라도 하영우진 아니어도 공의도 드나들고 참 공의연 어떤 어떤 의연 이거 이거 장실 유지에 감신디 요샌 양 원 장시였는 게 마이너스담수다 멍 공의도 문 안열지 못해 나완 그저 아자수다 멍 공고는 것들은 나가 속상없대다 이 사람아 지금 국가도 마이너스여 국가도 뭐 무슨 상점만 마이너스인 줄 알아면서 걔는 큰 이익 나고 참 대박 무슨 대박 허영 대박 나진 아니어도 참 이거 마이너스 되지 마랑 인역인권비라도 나오면 죽을건디 아이고 공도 아니 대 누나 이거 장시하는 사람들 봐가면 속타국 점 옆이서 안타깝국 이 코로나인가 코로나 이건 언제사 끝날산디 이거 점점 걱정은 커가고 원 나도 속상하우다 경헌이까 이래 혼장만 주워보라 말이야 우리 동네 경제라도 나가간 옷을 살려사될 거 아니냐 아방 경제 살리지 아니어도 조난 아방은 그냥 그냥 집이 있어 줍소게 그 경제 나가 살려 오라 뭐 인형이 살려 뭐 이겹시켜 짜짠해가지고 염전힌디 미신 살리 크면 아방이란 그만 있어 줍소 아방이 형 사는 나 인생이 이거 주게 나 인생이 마이너스라 난 미신 플러스인 줄 알아봐나 난 나누기다 나누기 그 난 뭔 갈라비야 참 이거 저거여 말하지 마랑 참 큰 이익이나 큰 이문은 어서도 참 이거 손해보게 영만 되지 아니해도 주울건디 인으로 쓰리 헛덩어민 주우고 이원나 양 백중 이거 어디갖먼 저 용왕째라도 희영화시민 주울건디 이 마이삭 태풍 오라보난 그것도 못하고 참 이만저만 속상하질 아니오 다기 용왕째를 이 형님 뱀서 신용왕째를 무슨 용왕째를 장시여님 사람들 이 어려운 시국 잘 넘기고 우리 제주도 편안하게 헤어주랜 아무도 몰르게 영은에 용왕째라도 희영화시민 주울건디 그것도 태풍 오보난 하지 못하고 나 마음으로만 아치게 일어난 빌어수다게 아 이사람 한락산이 신집사 용왕째를 저 한락산이 산신제를 해야지 아이고 개 바단 가차운데 살민 용왕째고 저 산 가차운데 살민 산신제고 이디저디 못가민 조왕에서 그자 물던왕이라도 잘되게 헤집샘 빌민 그게 기도주게 무시거게 나한테 죄를 노썰 지네 이래 혼장 줘보랜 말이여 영 할거라 진짜로 아방 오늘 나 건들지 맙소 참 오늘 양 날도 우치고 가방영은디 도노만웅 능탱 저 추록모랑 갈매기 나방만 가봐 정말 나가 양 아방영 완전 참 겉바위 해볼까 난 강헌증이나 겉바위는 뭐냐 겉바위는 아니 겉바위 겉바위 하난 그것도 맥히져 아니 가방시젠 겉바위로 해볼짜냅시다 게